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레이트맨 입니다 오늘은 메뉴가 그동안 모았던 초콜릿을 준비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맥놈이랑 딛고 발라서 먹으려고 누딜라랑 맛있고는 허쉬우유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ismillahirrahmanirrahim bismillahirrahmanirrahim 알림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닭다리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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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처 치즈 칼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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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달콤달콤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팽이버섯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매콤하고 매콤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다. 맛있다. 새송이버섯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갑자기 마이크가 꺼졌어요 맷돌이가 끝난 것 같아요 이것만 먹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가 꺼졌어요 그냥 그냥 먹을게요 마이크 녹음함하고 마이 ROI 이 마이빙 이렇게 먹어볼까 마카롱 매콤달콤해요 마늘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폭탄 갈러리 먹어가지고 살 못 빼고 있어요 지금 요즘에 3시간? 하루에 3시간 정도 운동하고 있는데 살이 안 빠져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